서운아 세윤이 세윤이 떠오르네 소정이 아 뭐야 저기요? 금방 가네 머리 위에 올려보고싶어요 저도요 싫어요 넌 안올려도돼 올라왔다 올라왔다 움직이버려봐 아니 아직도 아니야 안 내려오라고 그러는데 너무 귀여워 내가 너 올려줄게 리연아 유학 올려주고 그랬는데 올라갔어? 아니 안올라가 세윤이 손에 타는데 왜 내? 머리가 지금 걸렸어 아니 기다려봐 아무 느낌도 안나네 아니 아직 안됐으니까 안올렸으니까 아무 느낌도 안나지 기다려봐 소정아 얘 좀 대고 있어 들면 안된대 너야 올려 어 제일 잘 찍혔어 니가 제일 잘 올라왔어 포드키하고 있어 야 정중앙에 왔어 야